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사필귀정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왜 우리가 조심조심 삽니까 잘못 선택하면 골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 살지 않습니까 사필귀정입니다. 지금 선거 도둑질한 놈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모르죠 인생은 다음에 어떻게 이런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펴낸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일정의 선거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사기 요즘 세상에 선거사기가 어딨노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거사기를 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는데 이익이 막대한데 어떻게 선거사기가 없어질 수 있노 인생을 허신놈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사기는 왜 이름 칠 수 있는 거 아니까 기대의 수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대의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선거사기는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더 뭡니까 호황입니다. 왜 그런가 디지털 기술 컴퓨터가 활용되면서 순식간에 뭡니까 선거사기질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사기가 없다. 부정선거가 요즘에 어디 있노 이렇게 정신나간 친구들은 반드시 깨우쳐야 될 것이 인센티브가 있으면 반드시 선거사기를 친다. 그런데 선거사기처럼 특히 디지털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선거사기를 가지고 권력을 훔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2장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사기라는 것은 투츄랙으로 추진됐다. 하나는 디지털 조작 전산 조작을 가지고 전산적으로 후보 사이에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진을 만들어 투표함에 투입하는 두 가지 실물 위조투표진 투입 아날로그 조작과 디지털 조작 두 가지의 투츄랙에 여러분들 선거사기술이 사용됐는데 당연코 뭡니까 주력부대는 뭔가 디디털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죠 지원 부대가 실물 위조투표 투입이다. 그걸 여러분들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 여러분들 발표한 친구들은 국민들 뭐라고 보겠습니까 대졸자가 많지만 국민들 대부분을 뭡니까 넙치 방어 도다리 숭어 참치 연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바보 천치들한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더라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절대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해집어 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밝힐 놈이 한 놈도 없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련 이름들 홈페이지에다가 딱하게 뭡니까 조작한 자신들이 제조 생산 유통한 이름들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다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그거를 뭡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몇 분이 그냥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공장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공장 후보별 득표수 제조 공장이 있는 겁니다. 제조 공장을 돌려 가지고 뭡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진짜처럼 포장해야 국민들한테 다 발표한 겁니다. 경로구에 선 이낙연이가 몇 표를 받고 황교안이가 몇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교안이가 이농용이 받은 이런 표를 분석해보니까 아니 황교안한테 45% 황교안이 받은 사전투표 덕분에 45%를 도덕질하고 황교안이뿐만 아니고 7명 8명 군수후보들이 100표 200표 받은 거 다 뭡니까 45% 뽑아서 다 합체가 뭡니까 누구한테 몰아준 거니까 민주당이 이낙연이한테 몰아준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구짓을 여러분들 한 거예요.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발견했나 선거 데이터 너희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너희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 이 착한 뭡니까 수학관계식과 규칙과 패턴이 딱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그걸 이용해 숫자를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공직선거에 후보별 덕분수는 숫자를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범들과 선거 사기범들의 하명과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전산조작범들이 만들었겠죠. 전산조작범들은 주도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협력업체 여러분들 직원들이 가능성이 높죠. 검찰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확실히 알 수 없고 선거 사기범들은 누가 했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쳐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체력이 뭐죠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더블 민주당 더블 민주당이 선거 사기범의 여러분들 핵심인자겠죠. 4.15 총선에 누가 여러분들 많이 관여했습니까 이근영이 민주연구원 전략위원장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원장 두 사람이 선거를 다 했다면 누 사람 두 사람이 다 했겠습니까 그 위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주범이겠습니까 부정선거래가 가장 이득을 보는 정치 세력이 주범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사기범들의 핵심 세력인 겁니다 전산조작범들은 누굽니까 하수인들이죠 협력자이자 부역자 누구겠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에 오로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거 사물을 독점적으로 관여하는 중앙선거관리배나 지역선거관리배나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만족 했죠 하청을 주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 데이터를 막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숫자를 조작하게 됩니까 숫자에 고소한이 뭡니까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후보별 특별소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코딩이 돼 가지고 그걸 누가 찾아냈습니까 지방에 있는 재야 전문가 샅샅이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거 데이터 분석 자료를 딱 보니까 뭐죠 저는 숫자 훈련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작업들이 2016년 총선 조작되지 않았던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지방선거까지 다 이런 분석 완료된 것이 11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첫 주부터 유튜브 방송을 일단 중단하고 선거 사기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여러분들 발각했나 여기 나오네요 66페이지 선거에 개입하면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직관적으로 선거 사기를 판별하는 법은 이런 것입니다 숫자 조작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실물 위조 투표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대법관들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은폐할 수 있으면 다 같은 통속들이니까 그러나 숫자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 조작을 하면 숫자의 그대로 이름도 뭐죠 범죄가 다 남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숫자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고 다음에는 당일투표 득표수 돼가지고 후보별 총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까발긴 책이 뭐죠 도둑놈들인 겁니다 총론이 1번이고 이제 강론이 2번부터 나오겠죠 역사적 문헌입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긴 기록은 다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숫자 조작 숨길 수 없습니다 70조 2020년 총선과 2016년 총선 완전히 다릅니다 2016년 총선은 전국의 거의 대부분 지역 선거구에서 조작이 없었습니다 2020년 총선은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전국 평균 25%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 10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면 22표 정도로 이동시킨 겁니다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더해주고 그게 남은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찾아가지고 세상이 다 까발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호흡이 급할 겁니다 작가가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글이 빠르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만져가지고 한 거를 국민들도 사필 기정입니다 이번에 못 밝히고 그냥 넘어가면 이제 죽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 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다 낸 거죠 4.15 총선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뭡니까 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2017년 대선 선거 사기 개시 2018년 지방선 과감한 조작 2021년 보궐선거 걸음에도 조작 2020년 총선은 화끈한 조작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똑똑한 서울법대 출신들은 다 입을 다물죠 입을 다 다물고 나라에 골로 가든 말든 대한민국이 대한 조작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다 뭐 친윤이니 반윤이니 뭡니까 뭐 이렇게 해서 싸운 겁니까 얼마나 우섭습니까 국정운용의 방해꾼이고 국정운용의 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선거 사기붐들 항의 했으면 내가 그냥 뭐 그냥 절하고 나다 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가끔 시사 또 하고 그 다음에 좀 흥이 나면은 또 이렇게 뭐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2월 13일 이제 월요일날 3구 대통령선거 이제 나오니까 뜨시는 분들이 이 연구 지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한건도 구입하시고 다섯건도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네 나라가 중국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병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침략을 당했는데 그런 사실이 거의 명백한 사실로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힘당이 다시 예 그 문제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대표 경선 과정을 맡긴 걸 보면은 저것들이 짐승인지 가축인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그냥 입 다물면은 그냥 가축으로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과 지방선거로부터